자, 이거 연어 하나 먹어봐. 이걸로 잘 찍으세요. 아, 넣는 게 아니라 국물이고요. 이 젓가락만 먹어. 물, 이 젓가락. 음, 자기가, 이거 되게 맛있겠다. 그래, 그래, 그래. 맛있고, 오래되네. 손 씻게. 이거 처음 먹어봐. 아빠가 좀 바꿔야 돼, 강가야 돼. 바꿔야 돼? 이걸 좀 필요해. 올려서? 음. 맛있다. 응. 맛있다. 응. 응. 맛있다.